LA에서 산호세로 올라가는 길, 캘리포니아 5번 국도, US 101번과 캘리포니아 1번 도로들. 봐도 봐도 행복한 길들을 달린다. 피라미드 레이크와 산을 지나니 끊임없이 펼쳐지는 대농장들이 푸르른 지평선을 이룬다. 광고 사인을 보니 지금이 한창 체리 시즌이란다. 과수원, 소목장, 물 채운 논에서의 쌀농사, 마늘 농사. 더불어 곳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의 규모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ORDE 서인회 친구네가 꼭 가보라고 알려준 고급진 카멜비치, 페블비치, 몬터레이,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매혹적이고 장엄한 이곳 안 와봤으면 정말 후회됐겠다 매혹적이고 장엄한 이곳 안 와봤으면 정말 후회됐다 매혹밸리 레이싱 경기장에서 레이싱도 구경하며 캠핑을 한다 언덕 너머 포트워드 국립유적지로 산책을 나간다 그림같은 카멜벨리 산타루치아 고원을 눈에 꼭꼭 넣어둔다 언젠가 다시 올 수 있기를